통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평균을 구하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구셀에 놓으셔서 교양과목, 영어, 컴퓨터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두모 입력하시고 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Average 더블 클릭하신 다음 교양과목에 해당한 B3부터 B8세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평균을 구하실 거면 Average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요. B3부터 D9까지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에 가셔서 자동학계의 평균을 선택하셔도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균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영업실적 현황에서요. 1월 실적이 1월 평균 실적 이상이면 일단 1월의 평균값을 구할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 그 다음 범위는 바로 C3부터 드래그 하실 건데 드래그가 되지 않으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돼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C3부터 C9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단, 영업의 평균 실적은 모든 데이터를 비교할 때 같은 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같은 평균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98,271이라는 숫자가 구해지고요. 모든 데이터에 98,27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우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등호 다음에 if라는 함수를 쓰셔서요.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가 오른쪽에 지금 작성할 C3의 데이터가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뒤쪽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뒤쪽에 작성하지 않고 앞쪽에 작성한다라고 하시면 에버레지 앞쪽에 커서를 두시고 C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앞쪽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이 부등호가 뒤쪽에 있는 에버레지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내가 크다라고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를 작성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우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시험 성적의 결과를 작성하는데요. 입사 시험 성적에서 서류 전형부터 필기 면접의 점수 평균과 아래쪽에 있는 선발 기준을 참조하여 결과를 계산하여 2, 3부터 2, 11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에버레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 성명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점수를 가지고 아래쪽에 선발 기준에 가서 찾습니다. 0부터 60 미만은 하 60부터 80 미만은 중 80부터 그 이상은 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루컵이라고 입력하시고 h루컵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서 조금 전에 평균값은 구해놨고요. 그 값을 가지고 저희는 아래 선발 기준표를 참조하겠습니다. 선발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근사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번째 칸은 생략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평균 값을 가지고 상, 중, 하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고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verage A라는 함수인데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합니다. 숫자 데이터만 가지고 몇 건이다 라고 평균을 구하는데요. 일단 옆에다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verage라고 하고요. 1차 평가부터 5차 평가까지 평균값을 구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8.5라고 구해지는데요. 이 데이터는 8, 9, 7, 10을 도해서 나누기 4건을 도했으니까 4로 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균값을 구할 때 미실시까지 포함해서 나누기 5한 결과의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A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Average A라고 입력하시고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평균값이 좀 달라지죠. 나누기를 4로 했을 때와 나누기를 5로 했을 때 결과값은 좀 달라집니다. 중간에 문자가 입력되어 있더라도 그 문자까지 인수로 포함하여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A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점수를 구해라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D1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Max라고 입력합니다. Max는 안쪽에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총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래요. 그럼 총점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258점이 가장 높습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점수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하셨던 방법처럼요. D9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Max라고 입력하시고 상담 개론의 영역에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니까 100점이라고 구해집니다. 물론 그냥 복사하시면 각각의 감옥에 최대값이 구해집니다. 다시 마이너스 맨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B2 3부터 B8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최고값 100점에서 최저값 56점을 뺀 44점이 구해졌고요.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면 최대값에서 최고점수에서 최저점수에 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몇 번째 큰값이라는 라지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에서 이용일수 중에서 네 번째로 이용일수가 많은 고객명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용일수 중에 네 번째로 큰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지함수를 통해서 이용일수에 가서 심표 네 번째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네 번째 일수가 많은 숫자는 22라고 구해지네요. 첫 번째가 아마 32 두 번째가 28 그 다음 세 번째가 25 네 번째가 22인 것 같습니다. 22의 이용일수를 이용한 회원 이름을 찾아오는데요. 이용일수와 회원 이름 이만큼의 영역을 이용해서 회원 이름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고객명을 찾겠다라고 하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VLOOKUP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찾을 값은 20이라는 값은 구해놨는데요. 테이블 어레이에서 주의하실 거 지역명이 첫 번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역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이용일수가 되어야 하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이 있는 열 까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분류까지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첫 번째가 이용일수고요. 두 번째가 이름이니까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22에 해당한 이름은 고객명은 현금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몇 번째 작은 값 스몰 함수입니다. 문제에서요. 세 번째로 B23부터 E27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뺀 차이를 구하래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요. 범위 전체를 주시고 신표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다시 마이너스 이제는 스몰 함수를 통해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신표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결과 차이는 3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결과 시트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랭크점 EQ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상위권 4등부터 5등까지는 중위권 6등부터 7등까지는 하위권이라고 평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랭크점 EQ를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기말에 대한 순위를 가지고 기말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을 눌러서 랭크 안쪽에 어떤 인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기말고사를 가지고 두 번째 수목록 의 배열 또는 셀 주소 입니다. 기말 성적이 들어가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기말 성적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요. 세 번째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인데요. 점수는 높은 사람이 1등이라고 하면 내림 차순 이고 내림 차순 0이나 생략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을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기말 고사를 가지고 순위가 일단 구해졌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하위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셔서요. IF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IF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셨는데요. 그 값이 1등, 2등, 3등 이라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면 큰 담벼 묶어서 저희는 상위권 이라고 할 거고요. 신표 그렇지 않다면 다시 IF부터 신표 까지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4등, 5등 까지는 3등까지는 상위권으로 끝냈어요. 4등, 5등은 중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중위권이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 나머지 5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면 6등과 7등이라서 나머지는 하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직접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잘 묶어주시고 이 풀을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한 번 두 번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랭크점 EQ함수를 통해서 순위 구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랭크점 2번 예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첫 번째 배정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에 대한 순위와 자석 기준표를 이용하여 배정자리를 구하시오. 순위는요. 키 순위는 키가 작은 사람이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랭크점 EQ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찾고자 하는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키를 가지고 비교할 대상은 C3부터 C11 영역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제는 내림차 순위 아니다 오름 차 순위일 때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컴퓨터는 0 또는 1입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이 아닌 값이니까 1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지는데 작은 숫자부터 1등, 2등, 3등, 4등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제 구해진 값을 가지고요. 아래표에 가서 첫번째 행에 가서 찾고요. 그 다음 두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행으로 작성된 데이터는 hlookup 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h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룩업 별류 찾을 값은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자석 기준표 에 가서 기준표 는 수식을 복사 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입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되 네번째 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에요. 딱 1등 2등 3등 다순위가 있는게 아니라 1부터 4미만 3등까지는 가열 4부터 7미만 6까지는 나열 이라고 하니까 논리값으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는 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루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추루는 생략하셔도 되고 추루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순위가 1,2,3 나왔으면 가열 4,5,6 나왔으면 나열 7 이상은 다열 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분산을 구하는 함수 VAR 클릭하시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AR 예제 클릭하시고 첫 번째 B10셀을 클릭하신 다음 신체 현황에서 키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되 소수 둘째 자리 올림에서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B10에 갖다 놓으시고 일단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는 조금 이따가 사용을 하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VAR.S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숫자는 키가 있는 B3부터 B9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값이 구해지는데 이 값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없으실 거고요. R,O,U 입력하시면 라운드업 찾을 수 있고요. 라운드업 선택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그냥 심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결과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다음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예제 클릭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C9셀에 갖다 놓으시고 워드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대해 각각 표준 편차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9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이름 문제 제시되어 있는 stdv.s를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범위는 워드 데이터만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워드의 표준 편차 값을 스프레드 시트와 데이터베이스 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밖에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숫자만을 세는데요. 현재 입력된 2, 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영어 점수를 넣어주시면 영어 시험을 본 학생은 총 7명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만약에 85점을 지우면 6명입니다. 한글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응시라고 입력하면 5명이라고 오로지 숫자만을 세워서 표시하는 함수가 카운트 함수입니다. 다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응용해서 출제가 된다면 if랑 같이 출제가 되는데요. 방통대 시험평가에서 가재물 중간 기말의 점수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한 값이 3이라면 이수 완료 그렇지 않으면 재수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요.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가재물부터 기말까지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이거는 서수 자리수는 일단 신경쓰지 마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모두 출석했다면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값이 3이겠죠. 3과 같다면 이수 완료 그렇지 않다면 재수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추루와 폴스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3에 해당한 데이터만 이수 완료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재수강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에 총 결석 횟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결석한 건 X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는 계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X자는 숫자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공백이 아닌 데이터는 모두 세겠습니다.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고요.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B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X자에 표시된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구한갑 뒤에다가 횟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카운트 블랭크 입니다.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카운트는 숫자를 센다. 카운트 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센다. 반대로 비어있는 셀을 구하고자 합니다. 미납자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대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그라미를 표시해 놨어요.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비어있는 셀입니다. B11 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카운트 블랭크 그 다음 공동필수에 해당한 영역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비어있는 셀은 하나 둘 셋 삼이라고 구해지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비어있는 셀의 개수만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예제에서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출석을 동그라미로 해놨습니다. 3회까지 이수이면 3회 이상이면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는데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사용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카운트 블랭크는 카운트 블랭크 B4부터 E4까지 가로 닫고 엔터 비어있는 셀이 하나인데요. 1이라고 구해지고요. 비어있는 셀이 0입니다. 비어있는 셀이 뭐 3개입니다. 구해집니다. 3회 이상 나왔다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하나이거나 0일 경우만 3회 이상 출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혹시 작거나 같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 또는 0이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공백 셀을 개수를 구한 값에 따라서 하나거나 0인 데이터는 이수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트 IF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운트 IF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한 사람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70점 이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인데 70점 이상이요. 여기서 80점 이상 넘는 사람을 빼면 98점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80점도 빠져야 될 것 같고요. 86점도 빠져서 70점대는 2명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D 5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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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렌지 근무 점수에 가서요.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아까처럼 5라고 구해지는데요. 그 값에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빼주시면 카운트 실제 70점대 해당한 인원수가 몇 명입니다.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입 함수를 두 번 사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시면 카운트 입 S란 함수를 통해서 한 번에 또 작성할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카운트 입 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다음 예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 시트 40 미만인 감옥이 한 개 이상이면 탈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40 미만인 데이터가 있는지 몇 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카운트 if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요 컴퓨터 일반부터 실기까지 선택하고 조건은 40보다 작습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40보다 작은 데이터가 있다면 개수를 구해서 하나 있는 데이터도 있네요. 하나 이상이다 라고 하면 한 개 이상이면 탈락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인 경우도 탈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등호에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카운트 if를 통해서 40 미만인 데이터를 세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값이 혹시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이상이라면 한 과목이 일 수도 있고 두 과목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탈락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선 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했는데 하나 이상이면 탈락 그렇지 않으면 본선 출전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카운트 if을 통해서 구한 숫자가 1이라고 표시됐던 부분에 탈락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값을 구하는 메디안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사원 모집의 면접 점수가 전체 사원의 면접 점수의 중간값 중간값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평가등급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간값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중앙에 해당한 값 메디안 이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면접 점수 바로 왼쪽이 클릭이 안되시면 밑에 14점부터 우리는 b3까지 드래그합니다. b3부터 b10을 드래그하시고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5.5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값들이 좀 달라지죠. 맨 아래쪽은 본인을 포함해서 빈 데이터만 비교했기 때문에 중간값은 14라고 구해집니다. 저희는 모든 데이터에 15.5라는 값을 비교할 거라서요. 메디안 중앙에 해당한 값은 범위 정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셔야만 모든 데이터에 똑같이 15.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 해주시고요.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신 다음 If 만약에 나의 면접점수가 나의 면접점수는 B3에 있는데 클릭이 안되시면 아래쪽을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B3을 클릭하고 나의 면접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조금 전에 메디안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신표 그렇다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빈칸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단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 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값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C3부터 C10 영역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의 중간값을 E3셀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라서 그냥 칼로리의 중간에 해당한 값을 구하겠습니다. 메디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범위가 C3부터 C12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84.5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빈값을 구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커서를 D11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경기별 꼬린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꼬린수를 D11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1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MODE 라고 입력하시고 버전업 되면서 SNGL 이라고 문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합니다. 전에 아랫버전에서는 MOD 라고 라고 모드라고 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제 버전업 되면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 경기별 꼬린수가 입력된 P4 부터 D8 까지 드래그 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가장 많은 꼬린수가 있었던 데이터 숫자는 3 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다음은 배열 함수인 프리컨시라는 함수를 같이 실습을 할 건데요. 빈도 분포 값을 구한 수직 배열 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학급에 체중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오셔서 구간을 참조 해서요. 0부터 50 51부터 60 구간에 해당한 학생 수를 표시 하고자 합니다. 항상 결과 참조 하실 때 앞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 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 값을 참조 하시면 돼요. 비교할 데이터 구간에 최대 값을 참조 하시면 되겠고요. 프리컨시 함수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 하시고 등호 등호 입력 하신 다음 FR 입력 하시면 프리컨시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 데이터는 C4부터 C11 영역에 있습니다. 신표 구간은 바로 왼쪽에 있는데 클릭이 안 되시니까 80부터 50까지 F4부터 F7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80 이상 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표시할 거라서 80 이상 100 제한이 없어서 F7 까지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고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요. 이 함수 자체는 배열 함수 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해당된 체중에 해당한 값 구간을 분포도를 구해서 결과의 학생수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 명자 붙이라는 내용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verage If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기 시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과목 2과목 3과목 각각 40 이상 이면서 평균값을 구했을 때 60 이상 이며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모두 사용합니다. 일단 40점 이상인 데이터가 몇 건인지 세어보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 If 안쪽의 인수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1과목 부터 3과목 까지 크거나 같습니까 40이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확인 40 이상인 데이터가 모두 각각 40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는 40 이상인 데이터가 3이어야 합니다. 모두 다 40점 이상인 데이터가 되려면 그리고 평균인 60 이상 입니까 라고 주실 건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합격이라고 할 겁니다. 등호 다음에다가요 end 함수 쓰시고요. end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셔서 신표 첫 번째 조건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두 번 첫 번째 조건은 카운티 입을 통해서 구한 값이 모두 40점 이상 이와 된다는 얘기는 세 과목 다 40점 이상 이와 되니까 3이라고 구해져야만 세 과목 모두 다 40점 이상 이 되는 거고요. 신표 두 번째 평균 값을 구해서 average를 통해서 average 1과목부터 3과목의 평균을 구한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60이라고 주면 그 다음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조건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세 과목 모두 40점 이상 이면서 평균 값이 60점 이상 입니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하면 추루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end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추루이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추루 값에는 합격 false 값에는 불합격이라고 결과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채빈 값을 구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채빈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별 꼬린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꼬린수를 D11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4부터 D8 영역에 경기별 꼬린수가 입력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가장 많이 몇 꼴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를 D11셀에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문제 제시된 함수를 입력합니다. mod.sngl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경기별 꼬린수가 입력된 B4부터 D8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꼬린수는 3꼴이 제일 많았습니다. 3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Average If 함수인데요. 출석이 8 이상인 중간 기말의 평균을 구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Average If 함수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출석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이 입력된 A12셀을 참조하셔도 돼요. 그 다음 학계를 구할 범위는 중간 고사 이렇게 하시고 그냥 복사하시면 중간고사는 정확하게 구해지는데요. 기말고사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조건을 찾을 범위와 그 다음에 조건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첫 번째 중간고사에 대한 수식을 좀 수정하시면 어떨까요? 조건을 찾을 범위 B3부터 B8은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건을 찾을 범위 A12셀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서 크거나 같다 8이란 조건을 동일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기말고사도 정확하게 해당된 위치에 가서 값을 찾아다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카운트 IF 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 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조건이 여러개일 때 여러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D12셀에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Average IF S 함수 삽입에 가셔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체중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 그 다음 조건 첫번째 조건은 성별에 가서 조건은 남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두번째 조건은 신장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170인데요.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조건이 입력된 C 12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성별이 남자이면서 170 이상인 데이터의 체중의 평균을 구했더니 71kg입니다. 71이란 숫자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IF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러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60점 60점대를 구하고 싶은데요. 카운트 IF 두 번 사용하지 않고요. 카운트 IF S를 통해서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저희가 조건을 찾을 범위는 근무 점수에 가서요. 크거나 같습니까? 60이라고 넣으시고요. 다시 근무 점수에 가서요. 이제는 70점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면 60점보다 크고 70점보다 작은 데이터가요. 70점보다 작다 라는 것은 크다가 아니라 작다 부등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근무 점수에 가서요. 일단 6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근무 점수에 가서 70점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면 60점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70점대 구하실 때 count if를 두 번 쓰셨는데 count if s 에서는 한 번에 한 번에 계산식으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텍스트, 논리값 등의 인수목록에서 최대값을 반환하자 라는 함수인데요. 최대값 max라는 함수인데 max a가 붙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데이터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ax a란 함수를 선택하시고 값을 1차 평가부터 5차 평가까지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1이란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숫자는 0.8과 0.5만 있습니다. 이 1이란 숫자는 true, false false가 0이고요. true가 1입니다. 그래서 true까지 포함을 해서 최대값을 구하니까 1이란 결과가 표시가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최대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백이 아닌 셀의 모든 데이터를 참조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예제이고요. 결과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